사명감 넘치는 승무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손인사와 함께 혹시 다른 포즈도 준비하셨나요? 네, 손아트를 사랑스럽게 그 상태로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민씨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커튼을 입고 오셨는데요. 왼쪽 뒤에 커튼과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아, 멋집니다. 역시 비행기를 사랑하는 송동훈씨 왼쪽 정면 네, 안전하게 모시겠다라는 인사를 해주셨고요.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입니다. 파격변신을 기대하게 만드는 여진구씨입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용대의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인데 카리스마 눈빛도 한번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이 눈빛이죠. 아, 근데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엄청나게 터지는 플래시와 정말 잘 어울리는 하정씨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극중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두 분 손하트를 완성해볼까요? 네, 왼쪽 왼쪽입니다. 오늘 정말 기념들이께서 많이 탑승해 주셨습니다. 정면 오른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손하트로 가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비행기 이제 곧 이륙합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이제킹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